움직임이 됐습니다. 정리적입니다. 얘 또 어디갔니? 내 센서들이 분명히 정리를 필요합니다. 안녕? 정리적입니다. 으! 죽을래! 아아아아아 우와 개유용 대가리를 싸도.. 오 죽긴 죽네 빨리도 나온다 참 이래서 입구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거였지 입구에 많으니까 죽을래 일어나 뭐해 지뢰만 있으면 된다 지뢰가 필요하다 지뢰가 필요하다 으악 지뢰 없네 에이씨 다 먹었네 오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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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수집해야됩니다 이왕 지뢰 예 여기도 하나 있던데 어 저기 4개 다시 다시 리젠 굿 저장해도 의미가 없는게 여기서 뒤지면 똑같아 하나 두개 세개 아 저놈이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어 너무 많은데? 그 바로 위도 하나 있어요 두개 연달아있고 어 이건 안될거 같은데 여기도 있네 한개 두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데? 바로 옆에 하나 또 붙어있고 4개가 연달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가지마 일단 피를 좀 만땅 채워놓고 아 너 좀 저리 가면 안될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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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보여 어디쯤이지? 여기 두 개 와 두 개가 아니었어 여기 한 세, 네 개 있고 여기 세 개 안달아 몇 개 먹었냐? 와... 열다섯 개 이거에다가 병뚜껑 세 개다 그러면은 데스클로 알파도 하나 날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다리 하나 날려버리고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굿 열다섯 개면 개꿀이지 루스 교회 아... 뿌듯해 내가 포락타면서 지레를 주우러 다닌 적은 처음이다 또 아휴... 지레를 주워본 적이 없어 지레를 너무 많이 주워서 무게가 지금 0.5밖에 안 돼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 아이씨 전부 다 꽃등심 스테이크도 1이나 되는구나 진짜 265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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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이 먹을 거야 스윗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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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설마 일어나진 않겠지? 다 죽인 애들이야 다 죽인 애들이야 이제 문은 뚫어주죠 바로 올 수 있는 다이렉트 문 뚫어줘서 거기로 바로 가면 돼요 확인 ㄥ Poho ㄱ ㄱ ㄱ 디콘 나 좋아하나 봐 ㄱ ㄱ ㄱ 디 Gentlemen 100명의 1세대를 쓸어버렸다고 하던데 어 그게.. 어.. 그럼요 케이트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드디어 떴다 아.. 우러러본다 좀 하다 음.. 여기저기 다 가입해놓고 일단 여기저기 가입해놓고 간보다가 배신 때릴거야 이제 우리 모두의 주인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 살아있게 살아있어요. 그는 그것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이름, 당신의 선택. 제가 할거면 멋쟁이로 해주세 할거면 멋쟁이로 해주세 할거면 멋쟁이 야 케이트 나 우르르 보잖아 너무 즐거워 잠시만요? 내가 말할거면 난 항상 시간있지 너는 항상 시간있지 좋습니다 내가 말할거면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말할거면 내가 왜 시작할거야 내가 3년 동안 싸우고 있었나? 3년 동안 싸우고 3년 동안 싸우고 3년 동안 싸우고 또 투 머치 나옵니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 mighty 깨닫고 daughter, my father wanted to die. I wanted one of my opponent to crush the life out of me. The easy way out of me... 음... 극복하세요. That's old news. Come on, get over it. I know that. This is my fault. I've never been good with these things. My life's been nothing but one huge failure after another. You've heard all my stories, and you know, the prices I've paid. There were a few times... 와, 웬만한 걸로 말 잘랐는데, 그래도 길게 하네 제가 자신을 긁어로 잘랐는데, 왜 왜 트레거지 못한지 모르겠네 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너는 거기서, 폴트 95일 때, 그런 목표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내 삶의 첫번째 시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죽여놀다... 알았다. 난 이것을 만들어줄다. 괜찮아요, 케잇. 다소 내버려. 괜찮아. 나 그냥 가야할 필요가 필요가. 우리의 시간을 나눠서 일어나서 시간을 나눠서 내가 더 이상 생각하는 게 더 많은데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다시 보내는 거 아니잖아. 우리의 시간을 나눠서 연결해. 내가 더 이상한 말이야. 우리가 만나서 만난 날 지내는 사람을 안으로 가려야 하지. 안 돼! 모르겠어. 저는... 우리의 것과는 뭔가를 느끼는 것 같지만 다른 것과는 뭔가를 느끼는 것 같다. 왜?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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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겠지? 꼭 여자들은 이런거 물어보더라 왜? 우리 둘 다 존댄거 같다 아이씨 그냥 좋으면 좋은거지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것 같아, 케이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너 정말 말해? 이 말이야? 내가 첫번째 침물도 넣었고, 모든것을 잃어버렸어 너는 내가 얼마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내 삶의 특별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연인사생인 동료가 근처에 있을 때 잠을 정하면 일시적으로 연인의 포옹이... 그냥 확인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시간을 줘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이 퍽이 뭐였지? 나 케이트 퍽은 처음 먹어봤는데 위기... 캐리타의 관계 덕분에 체력이 25% 아래로 내려가면 액션 포인트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쯧... 뭐.. 잘 쓰지는... 쓰지는 않겠네 맥크리 퍽이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맥크리랑 사랑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따 오면 다 챙겨야죠 술 어디갔냐 먹을게 엄청 많거든 싹 다 털어가지고 여기서 이 여기 얘네를 쾌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지 개모총을 얘가 갖고 있잖아 얘였나? 데스데머나? 그 총이 워낙 좋아서 개모 쓰는 거 그 총이 되게 좋아 먹을 거봐 오 그럼 다 챙겨야지 국수? 국수가 어딨어? 이곳? 우리? 우리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곳을 볼 수 있다면 그릇만 있는데 컴퓨터에 웬만한 안보이지? 이건 그릇 아니야? 아 이거? 뭐? 다 챙겼어 데스, 이 문이 저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훌륭한 일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배우고,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데스는 그 전퇴을 통해 전퇴하기로 했다 왜 2의 부산에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끝이니 properly 지금 여기서부터 운동하면 bronzing 때리시키시오 태도에 불만이오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했군요 solely your attitude 이케 어떨지 아 이제 케이트한테 좋아한다는 표현을 받기 위해 아니꼭히 할 필요가 없네 이미 이제 거의 사랑하게 됐으니 디콘도 좋아 케이트도 좋아 아직도 좋아하는군요 디콘도 케이트랑 성향이 비슷한가 봐 제건 상점에 있어요 비위를 맞춘다 너무 많이 먹었어 79 음식이 너무 많은데 국수가 무게가 0.5야 진짜 음식 무게만 200이 넘겠는데 많아서 너무 많네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보관 좀 해라 설마 얘가 내가 준거 먹지 않겠지 뉴카콜라 이거 스템팩 아니곤 안 먹겠지 만들어 놓은거 나중에 쓰려고 물도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먹으면 안 되는데 너 먹지마 뉴카콜라 이거 나 한번도 안 먹어 본거야 먹으면 알아서 해 먹지마 먹지마 분명히 얘기했어 enga 먹지마 먹지마 죄채 먹지마 먹지마 디바 메Не Warum 연인의 포옹이 뭐였지? 니네 진짜 근데 이런데서 자냐? 아 정말 불쌍하다 나쁘지 않은데 얘도 켜주세요 팸 팸 패라밤 멋쟁이 요원 너의 승리는 없었지 좀 알게 해 글쎄는 못해 글쎄는 못해 스태티비스 모델이 완료 스태티비스 모델이 완료 시작된 시작된 제가 그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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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인트로독토리 토킨을 확인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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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를 본다고? 맞습니다 아하 넌 쓸모없어 정의 정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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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쟤는 쾌가 따로 있어요 쾌가 뭐였지? 데드드랍 헥! 레벨업이 또 헉 24래 저거? 카라밴트 아니면 레이더 뭐?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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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밴트 아니면 레이더 누구냐? 정말 궁금해 정말? 이건 벙커 힐 여기 모든 카라밴트들이 여기 여기 오는 거 그리고 모든 레이더 이 지역에 모든 레이더 마켓과 우리 집에서 그냥 두 개의 두 개의 여기 카라밴트 그리고 레이더 넌 카라밴트 카라밴트 오케이 들어와 구입하자 어디서든 기억해 저희는 룸은 없지 클로우드 나 여기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허허허헣 여긴 나중에 다시 와야 돼 여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브라더우드하고 씨 뭐앗? 마일로버 헉 케이트 어디갔어? 마일로버 마일로버 아니! 조사하지말고 공격하라구! 조사밖에 안하네 공격이 없냐 멀럭다이가 어디서 죽이냐 스톡톤 영감을 만나세요 이케는 신스들을 인스티트2에서 탈출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쾌죠 도망치는 애들 영감탱이 어디갔나? 영감탱이 어디갔나? 무엇이요 여자들 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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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구경을 물어봐요 두 개의 계약 계약을 물어봐요 안고 내게 구경을 보고 넌? 내가 여긴 한 사람의 흥미로운 경험이 넌 우리의 친애인과 함께 네? 음 넌 지시 마라 당연히 넌 그냥 이들어 넌? 하니깐요?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패키지들의 첫번째는 우리의 패키지들의 첫번째는 여기가 정확한 지속력을 그리고 불가능한 지속력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잡설은 그만하시고요 너는 신스의 말이잖아? 네! 신스의 말이잖아 지금의 패키지들은 제 포세션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음.. 그냥 힘쓰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힘쓰는 일이죠 다른 문제는 제가 자신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끔은 힘쓰는 건 내가 잘하는데 입을 안쓰네 입을 안쓰네 접선지점 확보 우리 쉴까? 케이트? 잘 모르겠어 너는 내 차라반과 함께 없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조금 힘쓰지? 내가 필요한 게 없지 그리고 모든 게 다 구매해 뭐 하나? 모든 게 다 구매해 아하 탄사야지 사지에 관 사지에 관 어? 어? 잠깐만 24, 36 29, 29, 힘, 지구력, 11 바로 산다 근데 무게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네 되게 싸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아니 4,340원 제가 돈이 300원 있는 거였구나 아하 아 비싸이파네 쯧 어 되게 비싸다 근데 되게 좋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읆 아우 근데 되게 좋은데? 이속증가 오른쪽 청강이? 오른쪽 다리죠 아 이게 더 좋아 안돼 아 사고 싶어 이거 아아 할부 안되나? 4,000원이라 그래 사자 병뚜껑 나 많이 모으니까 내꺼 기존꺼 팔아 이거 좋은거에요 아줌마 블랙옵스 오 요즘 사람같애 레이더 같지 않아 힘과 지구력이 올랐다 힘과 지구력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게가 275까지 될 수 있나 이제 275까지 될 수 있지 뭐라고? 니 아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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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잘 도와줘야 돼 저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 하지만? 여기 있는 건 크러스티올 캐러벤의 손을 아무것도 없지 로트갓에 빠져나올게 오히려 차량은 인스트리트에 싸우고 그럼 왜 안 살려줘야 돼? 할아버지로 돌아가고 죽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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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로드 엄청 싫어하나봐 나 레일로드인데? 왜? 근데 왜? 살려줘야 돼 나는 노을래 이곳에 혼자서는 못해 충분해! 저희는 고객들도 있어 모텔? 이게 어떤 모텔이야? 저는 그 이름을 좋아해 근데 아버지한테 말해 말해 좀 더 이상해 차라리에서 도로를 도와주면 집에 있는 곳을 잠을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누구를 다 부어버렸어 그래서 너가 원하니? 음... 십캡?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게 모텔이란 얘기 아냐 이씨 어? 더럽구만 쉬었다 갈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요 나 지금 엄청난 거금을 내 자산의 반을 썼기 때문에 휘청휘청해 서랍 다 뒤져야 돼 지금 서랍이란 서랍은 다 까서 돈 다시 모아야 돼요 접선 지점이 여기였는데? 일, 일, 일 랩도 한 방에 안 죽으면 진짜 어떻게 하는 얘기냐 아 뭐야 이것들 쟤네들 다 1렙이거든 레이더하고 싸우는데도 이래요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거지 아 저것들 때문에 아 운신인데 이리와 대기하게 앉아서 쉬자 저녁 6시면 되겠지 1시간 더 아 아 아